인천 대신당 금강희 안녕하세요 인천 대신당 금강희입니다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할게요 짓띠예요 짓띠 일에 대한 대가가 부족한 날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오늘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없는 날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보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소띠예요 소띠 오늘은 감원 이설에 주의하세요 오늘은 조금 위험한 날이에요 위험한 날 내가 남한테 속을 수도 있는 날이니까 오늘은 좀 조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네요 호랑이띠예요 호랑이띠 집안에 근심거리가 생기는 날이에요 어디서 생길진 모르지만 어쨌든 집안일이니 잘 다스리길 바랄게요 토끼띠예요 토끼띠 뭔지 모르는데 불안한 마음이 막 찾아오고 이모조모로 불안한 일들이 막 생기는 날 마음의 안정을 좀 가지셔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띠 용띠분들 오늘 짜증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짜증이 막 나는 날이거든요 사소한 일에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뱀띠예요 뱀띠 오늘은 큰 마음을 먹고 행동하세요 뭐든지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셔야지 내가 오늘은 어떤 성취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뱀띠예요 뱀띠 작은 거는 버리고 큰 거에 욕심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앞에 이익을 두고 이거를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작은 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래야 뒤에 큰 소득이 찾아온답니다 양띠예요 양띠 오늘은 남에게 배우는 날 상대에게 뭐든지 배우세요 좋은 점은 다 배우셔서 내 걸로 만들어서 오늘 그거 써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 현실적으로 손재를 안 보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이네요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의도는 좋은 마음으로 간섭을 했지만 나쁜 화살이 저를 향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남의 일에 간섭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닭띠예요 닭띠 어깨가 무거운 날이네요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양 어깨에 나에게 이렇게 맡겨진 짐을 오늘 하루는 이렇게 내려놓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개띠예요 개띠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세요 안 그러면 실수 연발 실수 연발을 되다 보면 내 위치가 조금 창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 돼지띠예요 돼지띠 오늘은 강해지는 날 나를 다스리는 날 나를 잘 다스려서 내가 강해져야 돼요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강해졌다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날이니까 주의해서 잘 사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너무 다른 우리 부부 이웃만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연인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고부 갈등 문제는 부부 문제로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학교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심리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대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소통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 전문 사이트 여기 맞아심리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